이번 시간부터 민사특별법을 정리해드렸는데 민사특별법 문제가 15%에서 6문제가 나옵니다. 법이 총 5개거든요. 5개 법이니까 6문제가 나오니까 각각의 법에서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요. 5개 법 중에서 1개 법에서 2문제가 출제가 되겠죠. 최근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많고 물론 작년에도 개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2문제 그 다음에 나머지 법에서 한 문제씩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들어갈 건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는 시험보기 전까지 아마 거의 확실하게 개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논란이 많거든요. 그래서 개정되게 되는 부분은 제가 시험보기 전에 한 번 또 한꺼번에 싹 정리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이 교재에 나와 있는 상태에서 기억해 두시는 거죠. 우리가 개정될 것을 미리 언론에 보도된 것을 예상해가지고 공부하지 마시면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일단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학습을 하시고 나서 제가 개정이 되게 되면 그 부분을 정리해 다시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먼저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을 확실해 낼 것으로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자 582페이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죠. 목적인데 일단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에 관한 임대차를 특별히 보호해주는 법이죠.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주택, 주거용 건물이어야 합니다. 자 첫째 기억할 것은 주거용 건물이냐 아니냐 여부는 형식적으로 따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따진다. 따라서 공부상 건축물대용도가 다른 곳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주거용 건물로 사용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고요. 두 번째 전체가 다 주거용 건물일 필요는 없다. 일부가 비주거용이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임차인이죠. 일단 임차인이 자연인이라면 그 사람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만약에 법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를 않아요. 항상 그러느냐 우측에 참고 조문이 나와 있는데 임차인이 법인이면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단, 법인인 임차인이 주택토지공사거나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적용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법인인 임차인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도 적용될 수가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여긴 예외까지 나오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냥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자연인이라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다 적용된다는 거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넘겨보시면 대표의 얘기가 나오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르랍니다. 자, 주고용 건물이라면 무호가든 미등기든 따지지 않습니다. 기억, 임차주택이 미등기인 경우. 디귿번, 주고용인지 아닌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할 당시를 기준화하거든요. 따라서 임대차 계약할 당시에 주고용 건물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므로 디귿번,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이 주고용 건물로 용도 변경이 됐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1번, 꼭 임대인 소유 필요는 없죠. 임대 권한이 있다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임대차가 적법한 것인 것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야 되겠죠. 1번,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임차했으나 임대인이 주택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그런데 니은이 적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시 사용을 위한 것이 명백하다. 이건 뭐예요? 숙박계약입니다. 그러니까 3박 4일 숙박계약, 한 달 숙박계약 이런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음이 명백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존속기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는 최단기간을 보장합니다. 몇 년을? 2년을 보장합니다. 2년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2년 미만으로 약정하면 2년이 보장이 되고요. 또 주택임대차기에는 법정갱신제도가 있는데 일단 법정갱신의 요건은 만료전 6월부터 2월이죠. 만료전 6월부터 2월이죠. 이것도 개정됐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만료전 6월부터 2월 사이에 나가라는 등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법정갱신 되고요. 전세권도 만료전 6월부터 1월이고 상가건물임대차도 만료전 6월부터 1월인데 주택임대차만 만료전 6월부터 2월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존속기간은 법정갱신 되면 어떻게 되냐면 2년입니다. 2년인데 다만 조심할 것은 임차인은 2년을 살아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으로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지할 수가 있고요. 해지 통지를 하게 되면 3월이 경과하게 된 임차권이 소멸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첫째 조심할 것은 주택임대차의 법정갱신의 요건 만료전 6월부터 2월이다. 존속기간은 또다시 몇 년입니까? 2년인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임차인 해지 통지라면 3월이 경과하게 되면 주택임차권은 뭐하게 되죠? 소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작년에 개정된 사항으로서 주택임차인에게 뭐가 인정됩니까? 갱신요구권이 인정이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 또다시 개정될 사회 개정될 것으로 보이면 그렇지만 아직 개정되지는 않으니까 현재 보까지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 갱신요구는 언제부터 할 수 있냐면 만료전 6월부터 2월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만료전 6월부터 2월 사이에 임차인은 계약 갱신요구를 할 수 있고요. 형성권이기 때 임대인이 뭐 하지 못해요? 거부하지 못하고 한 번 합니다. 한 번. 한 번 할 수 있네요. 그래서 첫 번째 계약이 2년이면 한 번 더 갱신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몇 년이 보장되는 꼴이죠? 4년이 보장이 되는 꼴이죠. 그 다음에 갱신요구권 행사로서 갱신되면 또다시 그 존속기간은 몇 년인 거죠? 2년인 거죠. 자, 정리해 볼게요. 주택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갱신요구를 할 수 있고 이런 임차 내 계약 갱신요구에 대해서 임대인은 거부하지 못한다. 원칙입니다. 언제부터 언제 하느냐? 만료전 6월부터 2월. 몇 번 하느냐? 한 번 한다. 그 다음에 존속기간 또다시 몇 년입니까? 2년인 거죠. 자, 이런 계약인요구에 대해서 임대인 원칙적으로 뭐하지 못합니까? 거부하지 못해요. 다만 임대인은 예외적으로 임차 내 계약인요구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우측에 보시면 갱신요구를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자, 나옵니다. 자, 1. 이기분의 차임을 연체한 적이 있었을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가 이루어졌을 때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을 때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했을 때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번째, 재건축 등으로 철거 등을 해야 될 경우인데 재건축 등을 이후로 철거 등을 하겠다는 이유로 계약계신요구를 거부하려면 계약, 당시, 재건축 계획 등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되고요. 여기까지는 제가 쭉 넘은 이유는 뭐냐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내용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쭉 보시는데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8이 중요해요. 8. 임대인 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 비속을 포함한다. 임대인이 목적주택의 실제 거주하려고 하는 경우죠. 그건 안 읽어볼게요. 그러면 이게 뭐가 있냐면 만료조원 6월부터 2월 사이에 임차인이 계약계신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거부하지 못해요. 다만 내가 들어가서 살겠다 또는 우리 부모님이 들어가서 살겠다 또는 우리 자식이 들어가서 살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계신요구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는 거죠? 거부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가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길래 임대인이 계약계신요구를 거부하는 바람 임차인이 이사를 갔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그럴 때는 임차인, 임대인에게 뭘 청구할 수 있냐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마입니다. 마해가지고 말을 기준으로 밑으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세 번지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 거절로 인하여 임차인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임차인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셋 중에 큰 금액입니다. 이거 밑에 나오는 세 가지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셋 중에 뭐하다고요? 큰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걸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대표의지가 나오죠. 주택 임차인 의리, 보증금을 지급하고 대학력을 갖추는 임대인 값이 그 주택의 소유권을 병에게 양도하였다. 이 결론의 설명은 틀린 거죠. 5번, 만약 값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임차주택을 병에게 양도한 경우 그러면 이거는 소유자가 바뀐 게 아닙니다. 이거는 양도담보가 설정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병은 양수인, 새로운 소유자가 아니라 양도담보권자이기 때문에 여전히 값이 임대인으로서 의무를 부담해야 되므로 값은 특별한 사정이 없느냐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는 질문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예요. 답은 뭐죠? 5번입니다. 그 다음에 대학력을 인정해 줍니다. 자, 인도받고 주민등록 전입신고죠. 전입신고라면 2일날, 담날 0시 뭐가 생깁니까? 대학력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대학력이 생긴다는 말은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주민등록 내지 전입신고라면 2일날 대학력이 인정된다는 말은 그 전입신고한 2일과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해가지고 소멸녀부가 결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입신고라면 2일날 대학력이 생긴다는 말은 주택임차권이 경매가 됐을 때 소멸되는지 여부는 그 2일날 0시와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해가지고 소멸녀부가 결정된다는 의미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건 1번 주택을 인도받아야 되고요. 2번 주민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주민등록은 전입신고입니다. 그래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부에 기재가 안됐더라도 대학력이 인정이 되고요. 넘기전 4번 주민등록은 대학력의 취능요건인 동시에 존속요건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이 이전되게 되면 원래 가지고 있던 대학력이 소멸되게 되면 주의하시기 바라고 4번 주민등록 관련해 문제되는 경우인데 정확해야 됩니다. 뭐가요? 전입신고가 따라서 전입신고가 정확히 됐다면 주민등록부에 잘못 기재가 됐더라도 대학력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정확하다는 의미가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 의미가 달라요. 다가구주택은 집업만 정확하면 되고요. 다세대주택은 뭐까지요? 동호수까지 정확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학력의 내용에서 1. 양순위에 대한 관계 자, 이런 대학력이 있는 상태에서 소유자가 바뀌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까? 새로운 소유자에게 주택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도 있고 임차보증금도 원칙적으로 새로운 소유자에게 청구를 하게 되고요. 넘기셔서 제3자에 대한 관계는 결국 경매가 됐을 때 주택임차권이 소멸되느냐 안되느냐 여부인데 일단 전입신고한 2개가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해서 소멸여부가 결정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3번 대학력을 갖춘 주택임차인 전세권 등기도 한 경우죠. 자, 이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판레도 많은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주택임차권자가 전세권에 가는 등기라면 이 사람은 주택임차권도 있고 전세권도 있고 2개의 권리가 있는 것이고 2개의 권리는 전혀 별개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경매가 됐을 때 전세권자로 배당을 신청했다면 주택임차권자로 손 배당 신청을 안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택임차권자가 전세권 등기까지 했다면 2가지의 권리를 함께 가지고 있고 2가지의 권리는 어떻게 해요? 별개의 권리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고 대표적인 앞에서 풀어봤던 문제네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차인보증금의 증감증구권이죠. 이것도 이번에 개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증액의 경우에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요. 초과할 수 없고 그 다음에 한 번 올렸으면 1년에 또 올리지 못합니다. 주의하실 것은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에만 제한인 거죠. 따라서 합의로 증액하는 경우에 20분의 1을 초과해도 상관이 없고요. 또 재계약을 하면서 증액하는 경우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계정 문의가 있네요. 자, 595페이지에 보증금을 회수해가지고 우선변제권이 인정된 거죠. 다시 말하면 인도 받고 주민등록을 했다. 대항 욕구를 갖추고 있는 주택임차인이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뭐가요? 우선변제권이 인정이 되는데 자,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자, 우선변제권이라는 말은 우선에서 돈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우요일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돈을 받는다는 말이고요. 배당순위가 주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확정일자를 하면 우선변제권이 있잖아. 그러면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배당순위가 결정이 된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 전에 설명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597페이지에 보신 요건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뭐까지 합니까? 확정일자까지 해야 되고요. 2번 임태차 존속 중에는 우선변제권이 없는가 예를 들어서 경매가 됐는데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먼저 대항요건을 갖추기 때문에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아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배당을 못 받습니다. 다만 임의로 배당을 선택할 수 있고요. 배당을 선택하게 되면 그 주택임차인에게 배당순위가 주어진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넘겨보시면 3번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진 못한 임차인의 후행 경매 절차의 주의입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멈춘기 때문에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아요. 그런데 배당을 선택하게 되면 소멸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배당을 선택해서 배당을 바꿔보니까 다 못 받았어요. 이런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는다. 다만 두 번째 이루어진 경매 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99회 조심해 임차인의 강제 경매야 임차주택의 명도여 보죠. 자, 주택임차인은 강제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 임차주택을 명도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언제 명도하느냐? 실제로 임차 보증금을 수령할 때 명도해 주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00페이지 오시면 소액 보증금의 보호가 나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임차 보증금의 일정액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권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예외적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주택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것은 아닌 거죠. 601페이지 보시면 금액은 외울 필요가 없는데 서울, 서울균이라면 1억 5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 임차인으로서 얼마까지요? 5천만 원까지는 최우선 변제권 인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조심할 건 뭐냐면 이 소액 보증금의 보호 또는 보증금 등 일정액의 보호라는 것은 항상 그런 것이 아니라 예외적인 것이니까 문체 풀 때 얘가 소액 임차 보증금에 해당한다라는 말이 나와야지만 고려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시험에는 그냥 최우선 변제권이다. 그 다음에 우측에 나와 있는 금액을 꼭 암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참고로 만약에 보증금도 있고 월세가 있는 경우에는 소액 임차 보증금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는 보증만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603페이지입니다. 자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죠. 자 이런 겁니다. 자 인도 받고 주민등록하고 확동일자를 갖추면 대학력도 있고 우선 변제권도 인정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가게 되면 대학력도 우선 변제권도 소멸하게 되거든요. 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두고 있는 제도가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입니다. 자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는 모든 주택 임차인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청구할 수 있냐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암받지 못하고 있는 주택 임차인만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런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에 따라서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사가 하더라도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더라도 원래 가지고 있던 대학력과 우선 변제권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세 번째 자 이런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에 따라서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진 주택의 새로운 임차인은 소액 임차 보증금에 해당하더라도 최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목적물의 반환과 보증금의 반환은 동시 이행 관계입니다. 임대차 종료가 됐을 때 다만 보증금의 반환과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에 따른 임차권 등기 말소 유무는 동시 이행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제 풀어볼까요? 605패입니다. 갑은 을소 X주택 안하여 월가 보증금 3억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3월 5일 대학료권과 확정일제를 갖추었다. 병원 2018년 5월 6일 X주택 안하여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갑은 2020년 3월 9일 X주택의 임차권 등기명령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마쳤다. 이해가 되는 설명 중 옳은 거죠. 자, 임차권 등기명령은 왜 신청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임대차가 종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등기비용은 보증금 못 돌려주고 있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되겠죠. 그 비용은. 1번. 갑은 임차권 등기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맞는 질문입니다. 2번. 임차권 등기명령제도에 따라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이사가 하더라도 원래 가지고 있던 대학력이 유지가 되므로 2번. 갑이 2020년 3월 10일 다른 곳으로 이사한 경우 대학력을 1년다 X가 되는 겁니다. 자, 보증금의 지급과 임차권 등기명령제도에 따른 임차권 등기의 말수의문은 동시의행 관계가 아니므로 3번. 의뢰 임차 보증금 반환의무와 갑의 임차권 등기의 말수의문은 동시의행 관계에 있다. X가 되고요. 5번. 4번. 경매가 2020년 6월 9일 개시되어 X주택의 매각된 기후 갑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병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 지금 병보다 먼저 대학 요건도 갖췄고 확정일제를 갖췄죠.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5번. 만약 2020년 4월의 정이 X주택을 보증금 2억 원의 임차에 대학 요건을 갖춘 다음 X주택이 경매된 경우 정은 매각대금에서 병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X. 정은 병보다 후순이죠. 왜냐하면 병보다 후순이죠. 왜냐하면 병보다 늦게 대학 요건을 갖췄습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은 지금 병은 대학 요건을 갖췄지 확정일제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 인정될 수도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 모법의 마지막으로써 주택임차권의 승계입니다. 일단 우리가 주택임차권도 재산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속이 됩니다. 상속권자가 상속을 받아요. 상속권자가 없으면 사실혼관계 있는 배우자가 승계를 받습니다. 만약에 상속인이 있는데 같이 안 살았다면 사실혼관계 있는 배우자와 이촌인의 진독이 공동으로 승계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주택임차권도 재산권임으로 상속이 된다. 다만 상속이권인 상속인이 없다면 사실혼관계 있는 배우자가 승계를 받고요. 상속인 있더라도 가정공동생활하지 않았다면 사실혼관계 있는 배우자와 이촌인의 진독이 공동으로 승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주택임대차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자, 사시는 관계 있는 배우자에게 임차권이 승계되는 제도는 누구야? 어디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는 없는 제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07페이지 보시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나오죠. 뭐 한 번쯤 읽어보시고 분쟁이 생기면 분쟁조정위원회 가서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정도의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제 대표의 제도를 풀어볼게요. 606페이지입니다. 1번 갑은 의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병소의 액수주택을 병원으로부터 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해 즉시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열제 받아 거주하고 있다. 그 후 정의 액수주택의 저당권을 취득한 다음 저당권 신을 위한 경매에서 무관 액수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이 좀 오른 거죠. 자, 일단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하니까 의뢰 저당권 소멸하고요. 그 다음에 정의 저당권도 아니, 정의 저당권 소멸합니다. 그 다음에 주택 임차권과 같은 용의권의 소멸 여부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하거든요. 따라서 갑의 주택 임차권은 의뢰 저당권보다 늦기 때문에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이 되죠. 소멸이 되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갖췄기 때문에 배당순위가 주어지는데 배당순위는 의뢰 1순위 그 다음에 갑의 2순위 정의 뭐가 되죠? 3순위가 되겠죠. 모르는 것은 뭐? 1번 의뢰 저당권 소멸한다죠. 왜요? 경매가 이루어지면 모든 저당권 무조건 소멸하니까. 2번 문제입니다. 선순위 담보권 등이 없는 주택에 대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일단 1번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예를 들어가지고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 가격이 5억이고 그 다음에 임차인인데 임차 보지금 예를 들어서 얼마랄까요? 3억이라고 하자고요. 그런데 임차인이 경매가 되는 이 아파트를 경락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5억을 쓸 리가 없죠. 임차 보지금 3억을 뺀 2억을 쓰고 경락을 받겠죠. 그러면 임차인은 이 경매 과정에서 3억 원 보지금을 돌려받게 돼요. 더더군다나 얘보다 선순위 담보권 등이 없대잖아요. 그러면 전액을 다 이미 받았기 때문에 경락 받으면 이미 보지금을 다 돌려받은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보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답은 먼저 4억 원이 되는 거죠. 우측의 대표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을은 값소유 X주택에 대하여 보지금 3억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값과 체결한 다음 즉시 대항요구를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현재 거주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주택 임대차가 법정 갱신 묵적 갱신 내면 또다시 존속기간이 몇 년이죠? 2년이죠. 따라서 옳은 것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자 주택 임대차는요 2년을 보장을 합니다.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2년을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년 약정을 했으면 임대인은 2년을 보장해 줘야 되지만 임차인은 1년만 살겠다고 상관이 없으므로 2번은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임대차 계약이 묵적 갱신 되면 존속기간 2년 임대인은 또다시 2년을 보장해 줘야 되므로 3번도 틀린 지문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임차권 등기명령은 아무 때나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는 인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고 있는 주택 임대차 신청하는 것이므로 4번도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대항 욕구를 가졌다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가 있습니까? 병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질문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택 임대차 끝났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다시 한번 강의를 올려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교재에 나와있는 내용대로 학습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상관검원 임대차 보호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